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 대표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합니다. 왜 구질구질하게 권력을 부여잡고 이런 뻔뻔한 정치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위례 대장동권으로 조사를 받았죠. 그로부터 오늘은 이틀 후가 지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갑자기 공지를 하나 해왔습니다. 오전 11시에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공지를 해온 것이죠.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받은 이틀 후에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니까요. 당장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 대장동권으로 두 번 조사 받아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 소환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힐까? 귀추가 주목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제가 승자의 발길을 지를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번 소환에 2차 소환에도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하란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재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사처럼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추가 소환에 응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이야기 쭉 아마 듣고 들어오셨을 텐데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 조사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요. 가서 진술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진술서는 어차피 변호인이 미리 준비하는 거고 본인은 가서 앉아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플러스로 또 뭐가 되냐면요. 검찰의 질문을 듣잖아요. 오히려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법정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지 검찰의 전략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서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께 보여지는 것은 성실하게 조사받으러 간다라는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소환이 아마 앞으로 백현동이라든지 이런저런 쌍방울이라든지 앞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많이 가는 이미지를 차라리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으러 가는 게 약간 별일이 아닌가? 이런 식의 인식까지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서 나가는 게 법률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추가 소환에 응해도 이 대표가 별로 손해볼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런데 김상일 평론가님 사실은 토요일날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나서도 그렇고 조사받으러 들어간 직후에 박찬대 최고였던가요? 아마 추가 소환에는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 다소 전격적으로 추가 소환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는 좀 주말 사이에 뭔가 민주당의 전략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참모들과 별로 이렇게 의논을 많이 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자기결단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과거에 살다 정치인이라는 어떤 뭐랄까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나하나를 결론 짓고 가는 정치인, 결단력 있는 정치인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찬대 의원이나 그 외에 주변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표니까 대표를 좀 잘못이지 않는 차원에서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정호김 의원님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부르니 또 가가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 대표는 그것보다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서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나를 자꾸 소환을 해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팩트는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또 재소환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들이 들을 때 정말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건가라고 인식하도록 지금 정치적인 그런 언수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역으로 권력자는 그리고 당의 169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권력자는 범죄 행위가 있어도 그러면 어떤 처벌도 받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반문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인 것 같아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탄핵을 부르짖었던 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사이다 발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명을 얻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는 아주 100% 순도 100%로 깨끗한데 지금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는 프레임. 그런데 지금 이미 최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진상 김용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전략일 수도 있어요. 시간 끌기 전략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차피 지금 그 수수는 결국은 답정 넣어. 그러니까 기소당할 것이다. 그래갖고 재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론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폭주하다가 이게 재판의 국면에 가면 조금 전에 사석에서 천 변호사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치도 검찰 조사 인플레처럼 자꾸 익숙해지면 잊어먹고 그냥 이렇게 치워두는 그런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지난 토요일 소환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행위가 있었는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지 않습니까?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진술서로 대신할 조사라면 출동하지 말고 진술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비겁한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이재명 대표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한 40여 분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장시간 하면서 김용정진상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다고 봐야 됩니까? 이 대표가 좀 이 국민 여론을 잘 못 읽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이제야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된 내용은 사실 그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지만 그래도 가겠다라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야당 당대표라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소환 조사에 응해서 조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상 초유의 사태일 텐데요. 그럼에도 다시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자신감의 표출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그것에 응해서 조사를 막상 가보니까 사실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 제시됐던 증거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증거들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앞으로 계속 응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어떤 반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이재명 대표를 들어선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의 자신감일 텐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 성남FC권으로 조사받았고 대장동권으로 이번에 조사받았고 백현동권으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쌍방울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최측근들은 구속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까지 왔으면 그래도 이 대표가 유감, 사과 표명이 이쯤 되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권한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고의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국민들을 생각하면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또 이제 반면에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강도가 굉장히 세게 조여오고 있다고 또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까지 좀 더 씌워서 좀 본인 악마화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지금은 희석하는 게 굉장히 방어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양쪽의 이야기가 뭐 일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상의 전략으로 그렇게 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이?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인이 그 얘기는 했어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단군 이래 이런 스캔달이라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하는 모습을 애진작에 보여줬어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에서도 나왔겠지만 결국은 결제 라인을 보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해서 본인이 갑자기 답변을 멈추고 변호사하고 30분간 따로 얘기하고 나와서 다시 진술 안 하는 것으로 뭐 그런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오던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진술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6장짜리 냈다가 이번에는 33장짜리 진술서를 내기는 했는데 진술서에 정진상의 정자도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오히려 역으로 정진상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아픈 연결고리인지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각종 법기술, 정치 전략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